fuerte 앨범 판매물로 몽스토라 아 몽스토라 esque 앨범 크 아이앤 아이앤 핏 핏 핏 핏 카탐 단장 야 아이아이아이 이거 안 바꾸면은 퀘스트 데크인줄 알아 아이앤 11동은 그런거 안보려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내 첫 타수인 내 첫 타투 내 첫 타수인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칼리무스? 칼리무스가 뭐야? 아 그 순서전설? 칼리무스 칼리무스? 번개폭풍 쓰던데? 영코로? 한번 맞아 봤어 3대 확정인 번개폭풍 아 칼뿌밖에 없다 진짜 칼도 뽑는거네 이번 텐에 사각함만 일어날까? 칼도 났다 칼리무스 무조건 주문공격력이지 가지짠 한 단계 있으니까 칼리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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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해줬는데 주문은 진짜 얼마든지 있거든 막 도발토텐 같은 거 나오면 기습으로 죽여가면서 천토 찾아볼까? 재밌을 것 같은데 천토 6개면은 주문공룡 플러스 6이잖아 말리고스보다 센데 말리고스는 얼굴마다 밀키라 진화된 코볼트 도적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서 1,2,3,4,5,6,7,8,9,8 가시잖아 하긴 좀 부담스러워 안 나오냐? 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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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천, 천토 많이 뽑았어 이제 경우를 시작하겠습니다 쯔, 쯔, 쯔 패 소모를 꽤 해놨으니까 이제 갈잔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아, 나 이거 번역 못하겠어 구글번역기 치면 되나? 한순간도 변한 말이 없어 너의 흔적 때문에 나 자신이 없어 구르번역뒤이가 언어감지 한국어 번역하기 언어감지 한국어 번역하기 환영합니다 형제여 그런 뜻이네 러시아어 얼라이언스 가입을 환영합니다 얼라이언스 가입을 환영합니다 얼라이언스 가입을 환영한다는데 얼라이언스 가입을 환영한다는데 창고기 두 장 보고요 마흔가재 쓰 considering 슬까 흐흥 흥 사실 말류고ыс 안바도 되거든 ㅎ 진짜로 말류고ister 별로 필요 없어 이걸로 킬 가게 놔요 지나다니는 호흡을 틀어 그니까 내가 얼라이언스고 호드 푸시자는 그런 얘기 같아 흠흠흠흠흠 얘가 전전에 정력을 냈었나? 걔도 못 나오잖아 안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3대면 저도 얘는 살고 일단 얘가 살아있을 때 빨리 코볼트 내고서는 뿅뿅 써야지 나갔다 나갔다 어 근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 구걸 번역을 해도 명확하게는 안 나 흠흠흠흠흠흠 내 이쁜 토템 반응을 제대로 못해드리겠네 쏘리 캐스트작은 멋없어서 안하는 거야 성능 자세는 요즘은 뜨고 있잖아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만 흐흐흐 다음턴 이제 홍등할 것 같지? 때리자 아 저 법사가 문제야 하하 좋은 말이다 나도 상실히 이해할 수 없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 더 원스 얼보면 사실 빼줄 필요는 하순 하순이 살아있으니까 빼자 얼방이네 흠흠 꿀바네 이거 뭐 짜잔 템포를 올려서 사각한 예격으로 합시다 꽤 빨라 하하 별빛 타라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 뭐야 여기서 가져온 거야 방금 짠 거상이어도 상관없고 그래 그래 가져가 기습 필요없는 매치 아 잠깐만 죽어버렸네 이 정도면 충분한데 금방 깨겠는데 때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안죽이고 뭐 있나 이것도 가져온 거지? 문 앞에 서있어 문 앞에 서있어 So maybe I'm home 멀리하는 곳에서 멀리하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너의 기적이들 멀리하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너의 기적이들 하하하 뭘로 깨지? 이걸로 깨자 태 터질 것 같다 더 필요없잖아 멀리하는 곳에서 내가 널 내 세상은 아닌 거야 그룹 위를 걷는 거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걸어가는 건 한 걸음 안 걸어가는 넌 얼굴밖에 없잖아요 이제 설마 사전거 아니겠지? 오반데? 넌 고소 에이 그러지 마라 아 하나가 고소였어? 넌 승리 플랜이 없다 어? 10급 왔네? 10급 그거잖아 정착지 중에 하나잖아 더 안 떨어지는 곳 네 이름 다 역할네 네 이름 다 역할네 네 이름 다 역할네 네 이름 다 역할네 아 아까 흙마전 쫄깃했는데 아 코볼트는 좀 말리니까 반자만 들고 가자 반자에서는 가시산도 나오고 하니까 오케이 칼부 좋아 오케이 칼부 좋아 음 음 저격 힘들걸? 왜냐면은 좀 늘어났잖아 잠깐만 쟤 퀘스트가 아니야? 왜 1전을 계속 안써 음 나 이거 할래 아 이거 할까? 흐흫 흐흫 이거 나중에 막 코볼트 두개 막 소환해서 고인흥무한가?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애 코볼트 같은거 탈로스 다 모으면은 코볼트가 2코가 되고 탈로스도 1코가 되고 뭐야 아 인용 나올 것 같은데 어우 훌륭해 독성이 있어서 ㅇㄹ나와도 괜찮긴 한데 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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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닌데? 벨ㄱ볼을 먼저 써? 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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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기 덱인데? Woo 오 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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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앞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나가도 되겠다 나의 세상은 너의 세상은 나의 거야 잡을 수 있어 의진만 아니면 돼 이건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세상에 아이씨 이건 안 괜찮아 누가 감히 일단 이거 하나는 치워야 되고 이거까지만 싹 써놓자 다음 턴에 같이 쇼하고 아 버리기 퀘스트를 포기한 그냥 그거네 와 이거 쓰냐 너무하다 오랜만에 비싼 칼인데 이거 음 명치 맞추지마 아이씨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망가진 나오고 있었는데 널 보며 진저리 터치 너 왜 그렇게 슬픈 눈을 앓고서 날 쳐다보고만 있어 항상 그랬지 난 못 들고 널 지겹게 탈게 빠졌어 음 아 너무 너무 어 이렇게 그러면 또 칼을 써야지 아깝다 이거까지 혼자랬으면 어쩌면 얘는 이리로 못 봐야 그러면 진화된 코볼트까지 쓸 것도 없네 상황보고 어김없이 폭탄 터졌지 참들 없기도 징하게 흑서를 미쳤고 욕을 뱉고 우린 미쳤고 나 위켓 손해! 팔굿 쓰게! R 말고 6 11 17 데미지 189 20 데미지 쾌각인데? 이거부터 보면 이겼네? 못 맞추면 이겼네? 우와 이거까지 쓰자 한 번, 이겼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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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데미지 6 데미지 6 데미지 너무 센데? 너무 센대? 미니 아멘